역시 LG 노텍 하면 카메라 모듈이죠. 카메라 모듈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주 두 종목을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유난히 돋보이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을 한 분이 주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나무가를 주셨습니다. 과연 하이비전 시스템과 나무가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죠. 두 분이 주신 대안주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하이비전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네, 종목 바꾸고 싶은데요. 뭘로요? 나무가로요. 나무가 얼마나 주셨잖아요. 좋게 보던 회사를 사차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훅 바꾸고 싶은 생각이지만. 사차장님은 또 하이비전 시스템을 가지고 싶으셨던 것 같던데. 원래 좋은 기업에 대한 평가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던 거 하게 되면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일단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LG 노텍과 동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소형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에서 검사 자동화 장비, 이쪽에 강점이 있고요. 그 밖의 영상 평가 저장 장치나 3D 프린터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자회사가 꽤 괜찮습니다. 퓨런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이 됐죠. 어제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분 41% 갖고 있고 또 관련된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고 또 눈길이 가는 게 이 큐비콘이라는 회사입니다. 큐비콘이요? 네, 한 41% 지분 갖고 있는데 모션 제어, 치노 처리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아마 나중에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큰 몫을 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이쪽의 IPO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이 TOF라고 하는 타임 오프 플라이트죠. 이쪽에 대해서 기반된 3D 센싱 관련된 모듈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게 나무가죠. 이쪽과 관련된 검사 장비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LG 노택이 또 하나의 주축이 될 애플의 XR 기기가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13개의 카메라 모듈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을 때 3D 센싱이 한 3개, 또 카메라 모듈이 한 4개.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의 역할이 3점도 클 수밖에 없고 LG 노택이 또 담당할 게 더 크고 그러면 그와 함께 하이비전 시스템은 같이 관련된 쪽의 장비를 납붐하다 보니까 더 역할이 크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신규 사업 쪽에서도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2차 전지 패키징 검사 장비 쪽을 강화시키는데 이 세방전지가 요즘에 이쪽에 대해서 2차 전지 쪽에 강화하려고 상당히 사업부를 좀 더 확대시키고 있죠. 이쪽과 협업하면서 성과를 낸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은 거의 상용화 쪽이 앞둔 걸로 알고 있고 이쪽은 개발 중인데 그래도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영업 손실로 기록이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비수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관점들 일단은 눈길이 가는데 2분기에서 3분기가 영업이기 한 200억 대 이상씩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작년보다 좋은 실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시총이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고 이번에는 사형관 차장님의 나무가도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무가 설명을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비슷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일어난 것 같고요. 일단 나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매출비중의 99%가 카메라 모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그리고 PC 이런 쪽들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3D 토프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쪽 모듈이 미래의 신사업 쪽으로 먹을거리로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부분 매출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D 스캔 기능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게 뭐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해서 IT 기업들의 자동차라든가 로봇, 드론 이런 쪽들 기업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2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애플 쪽에서도 지금 신제품 MR이라고 해요. 이게 혼합현실이라고 하는데 VR과 AR을 섞어놓은 그런 기기를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시장에 파다하게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이 항상 신제품 내놓기 전에 이사회에서 먼저 제품을 선보이거든요. 그런 과정도 이미 좀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3D 기술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나무가가 3D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 실적이 작년 1분기부터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간으로 21년도에 영업이익 230억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정말로 서프라이즈합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반을 1분기만에 달성을 했어요. 119억이 나와버렸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카메라 모듈에 2분기가 지금 비수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연간으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또 보여줄 것이라 꼭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제품 믹스가 굉장히 개선되어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면 카메라가 사실상 메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면 카메라까지 삼성전자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신규 공급,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LG 이노텍이 현시총 대비했을 때 올해 예상 순익으로 보면 PER이 8.7배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대안주를 찾기가 힘들어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 커져갈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사는 게 맞는데 이런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격하게 실적이 개선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한 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현재가까지 한다고 하면 충분히 목표가 18,000원 이상권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가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만 원에서 현재가 사이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8,5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8,500원 김민수 대표님의 목표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이비전도 주시죠. 제가 하는 건가요? 나무가의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숟갈 훅 놓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삼성과의 관계가 조금 더 밀접하게 나오게 되면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좀 장기적인 얘기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제 거 하겠습니다. 하이비전은 이제 막 올라오면서 중기 저항 때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아마 19,500원대 밑에서의 자리 잡는 쪽에서는 대응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 영역에 있는 2만 1,500원대가 1차로 저항을 돌파해야 다음 단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저가는 1만 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매수가 1만 9,500원, 목표가는 2만 1,500원으로 김민수 대표님이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카메라 모듈 쪽이 요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LG 이노텍과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까지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과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함께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